잉엄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푸나펌 파워를 준비했는데요 자 이렇게 뒤에 지금 남자친구랑 리아랑 지금 노래 배틀 중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여자친구 리아 여자친구가 봐요 안녕하세요 리아야 어디가 그렇게 좋나요? 안 좋아요 너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태워지자는 거야? 정답이야 이제 알아줘서 고마워 어쨌든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보이세요? 네 저게 저희가 올라가야 될 타워입니다 네 이거 타워였어요? 네 타워예요 안 돼 자 우리는 보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첫 번째 스테이지는 스피커 모양이 여자친구다 여자친구가 여기 앉아있다 한번 가보자 가요 가자 가자 내가 1등 내가 1등 내가 1등 오 스피커 모양이네 음 자 1단계는 여자친구 스테이지인가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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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지름길 오 재밌는데 이 놈 이 정도야 쉽지 이 정도야 쉽지 보통이잖아 결국은 이 정도는 나도 왔지 두 번째 단계는 남자친구인가 봐요 남자친구 키 진짜 작더라고 마이크를 밟고 올라가네? 세 가지 중에 어디가 좋을까 아... regiment filling 이거다 빨간색일 거 같아 어떻게 알았어? 그냥 뭔가 여자친구 색깔일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세 respectfully 너넨이 엄청 못한다 어떡하면 저렇게 못 당할 수 있는거다 마이크를 밟고 흡 됐다 후 얘들아 어디야 너네 어디야 하천 위인데 울려면 하천 멀어난다 너네는 되게 잘하는구나 나 엄청 잘하는데 여메니는 엄청 못하는다 그만 놀리라 했다 알았다 그만 놀리라 으아아아아아아 뭐야 참여하다 엄청 못한다 나 떨어지는거 봤어 창을 풀었다 어 빨리 어? 여자친구 아버님 만나고 싶다 빨리 나 그 여자친구랑 허락을 해달라고 해야되는데 고로우랑 허락해달라고 어! 여기있다 어이 아버님 제가 아버님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어? 여자친구랑 사귀는걸 허락받으려고 올라왔는데 허락을 해주 안 돼 그럼 저게 이거 깨면 허락해주신거에요? 음.. 그래 아하하하하 오케이 아래 누르고 위 옆 어 빨라 오우 진짜 빨라 오 뭐? 으어어어어어 오 완전 재밌는데? 난 너무 잘 안한다 으어어어 레몬 데밀이 데몬이다 맞지? 레몬 데몬? 맞아 자 가자 엄청 무섭게 생겼지 엄청 무섭게 생겼다 그러면 쟤 쟤 쟤랑 뽀뽀하면 레몬맛 나는거야? 퓓 왜 뽀뽀를 할 생각하는데? 레몬맛이 나니까? 음.. 너 레몬 좋아해? 아니? 그래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야 돼 레몬 되면 우리 잡아먹을 수도 있다고 이거 다 오면 한 번에 죽을지도 몰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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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무서워 됐다 엄마다 엄마! 어머님 여자친구와 사귀는 거 허락해주세요 다 된다 왜요? 저 얼굴도 잘생겼고 어? 꽤 괜찮은데 그래서 안 돼 왜요? 우리 딸한테 너무 화분하잖아 딸 1위는 누군데요? 담요란다 뭐?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안 돼! 포기하지 말아줘! 이미 점 찍어놨단다 아이고 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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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? 어떻게 넘어가? 이 상태로? 나가주 이렇게 비행 mean 넘어! 오 너무 어려운데 너무? 울 Giang 아- 음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? 나는 깼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? 알아? 빨리 가면 돼 와 됐다 남자친구다 남자친구가 아니지? 선배 선배 선배죠 그쵸? 선배 선배 아 선배 제 여자친구를 탐내시는 것 같은데 제 여자친구는 절대 못 줍니다 알겠죠?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? 하하하 아니야 결국 넘어오게 되어있어 으으으으 선배가 아무리 잘생겨도 어? 여자친구는 날 좋아한다고 했다고 어 선배가 화났어 악마를 변했다고 여자친구는 내가 가져간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신고를 뭐야 어? 일로 가는건가? 니가 나처럼 조금만 잘생겼더라면 가능하겠지 어 리아야 으으으 야매나 선배가 많이 화가 난거 같애 그런거 같애 자 이 마이크를 넘어볼까? 그래 뭐야 조심해 마이크가 조금 무섭네 어 어디가 밟는 데인지 모르겠어 우와 이거 뭐야? 리아야 너 잘한다 뭐야 이거 스텝밟 없는건데? 어? 어? 떨어졌다 내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거야 됐다 어음 어음 어 리듬 맞춰야돼 이거 음악에 몸을 맡겨야되는군 됐다 아아 띵 띵 리듬에 몸을 맞춰 띵 와 재밌다 근데 이거 푸나뻑 이거 점프에 되게 잘 만들었는데요? 어? 맞아요 맵이 이뻐요 맵이 이쁘고 컨셉을 잘 가지고 온거 같애 맞아 아 살펴도 되게 막 있고 어 여기 호박이 있어요 이건 또 뭘까요? 이 친구는 처음 보는데 내가 모르는 코나폼 캐릭터들이 많구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나는 위티밖에 몰라 위티 폭탄머리 위티밖에 모르는데 어? 여기 사라진다 집중해야겠다 빨리빨리빨리빨리 사라지기 중에는 빨리빨리빨리빨리 와 이거 어려운데요? 뭔가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 너 어디야 도대체 지금? 난 너의 위에 있어 아 뭐야 호박이다 어 뭐야 레몬데몬 아니야? 징그러운 표정을 나를 보고 있는데요? 오 되게 잘 맞는 느낌이 납니다 흡 엡 엡 사다리 타고 타타타타타 올라가고 엡 엡 엡 엡 엡 엡 어 긴장되는데 내가 못 깨는 타워는 이제 없지 간다 뭐야 위에 뭐야 이거 뭔데 축하드립니다 전부 다 깨셨어요 깨졌어요? 와 뭐야 아 나 나 위티 보고 싶었는데 위티는 없네요? 그냥 없어요 아쉽다 아이템 어쨌든 클리어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장모님하고 어 아버님한테 허락받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던 여자친구는 없는거죠? 제가 여자친구랍니다 안녕하세암 밀침 퍽 어 귀엽다 타기암 밀침 밀침 퍽 애들아 나도 들어와줘 밀침 밀침 이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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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좋았잖아 와 나도 같이 놀아줘 아 또 떨어졌어 너같이 못생긴 여자친구를 둔적은 없다 볼까? 위헌은 어디있는지 보자 와 우리 엄청 올라갔다 빨리 나 찾아줘 나 어딘지 어디있는데? 위헌은 도대체 어디있는거지? 안보이면 계속 떨어져마 떨어졌는데 많이 엄청 떨어져야된다고? 어 나는 거기 근처도 안가봤어 아 그래? 응 그럼 어디야? 어디있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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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어? 어 그래 미호야 너 깜짝이야 나 한번도 안쉬고 했어 미호야 어떡해 어? 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미호가 손가락을 다쳐서 그런거에요 네 사실 거짓말이구요 맞아요 다친적도 없어요 그냥 못하는거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푸나펌타워 해봤는데요 아, 좀 재밌는 것 같애 컨셉이 너무 좋고 내가 모르는 캐릭터도 많았지만 되게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그럼 안녕히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